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봉평 메밀꽃축제 이효석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문화재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저희 비밤의 어싱신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키고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0이 나왔을때 자 요거를 땅에다 꽂고 영량이 나왔는데 영량이죠 손 안댔을때 손 대면은 어 0.8 0.8까지 나옵니다 0.8메가 자 그리고 전류 테스트를 하면은요 자 여기서 어 이거 뭐 그 손 안댔는데도 0.04 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공기가 좋다는 거죠 자 손으로 대보면은 0.0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어 여기는 봉평 메밀꽃축제 효성문화재에서 하면서 저희가 메밀밭에서 비밤이 샤모아 어싱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아주 좋습니다 비밤이 어싱 샤모아 봉평에서 어싱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he αe 그래요?